그래서 A3 하기로 했는데.. 안했네요.. 주방이 아픈나봐요? 뭐한다고 주방이 아프실까? 뭐지.. 오.. 재밌게 놀라왔어요? 오케이! 이 집은 어떤 소리나 할까요? FIRE 그렇지! FIRE 그럼 아이가 눈물을 했죠? FIRE 자 이게 다음 주소 뭐였지? FIRE 뭐라고요? FIRE I-ER FIRE 그럼 I가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? I I가 I 된거죠? I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뭐..뭐가 있는데? I E I 보통 어떤 글자가 내 이름을 불러도 하는 경우에 끝에 소리 안나는 E가 많아요 그렇습니까? 여기까지 소리가 뭐고? FIRE FIRE 얘는 뭐가 될까요? F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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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될 수 있는 소리 4가지 뭐가 있다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체 소리 2개 A A A 대체 소리 뭐가 됐다 A X 선생님이 이렇게 안쓰는 이유가 아니고 자 보는거야 그 다음에 N은 N 나한테서 뭐가 됐어 FAN 어 안녕히 가세요 얘는 뭐가 될까요 들어볼까 뭐래요 DAD DAD OK 그러면 여기 A가 뭐 됐어요 A D는 합치니까 D 맞습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F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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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mat F anonymous F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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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Dish Egg 얘는 뭐가 낼까요? Egg Egg E가 무슨 소리 했죠? L 했죠 E가 낼 수 있는 3가지 소리 뭐 뭐가 있었더라?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E죠 E 이 둘자 이름 E죠 E E 대표 소리 E 좀 빠졌어 E가 낼 수 있는 뭐? E, A 이 둘자 이름을 더 입혀야 되겠다 이건 E야 Egg 그 다음에는 D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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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가 뭐가 됐다? O가? O 됐죠 O가 되는 4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O 둘자 이름 O죠 O 대표 소리 O O A O O O O O A 아니죠 8 뭐래 8 그러면 e는 e i는 내가 8라면 i는 e gh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준 적 있는데 gh가 어떻게 된다 소리 안 날 때가 많다 했죠 gh 소리 안 나고요 t는 합치니까 8 8 ok 양념은 elephant ok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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